팀 승률을 높이는 게 진짜 실력이다. 안녕하세요. 웰컴 저축은행 톱랭킹 아나운서 오효주입니다. 승리 투수가 너무나 익숙한 선수. 바로 SK와이번스의 메리 켈리 선수입니다. 네, 메리 켈리 선수 6월에 투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스 베스트 피처. 고고래추레이션. 웰컴 저축은행 톱랭킹이 뭔지 아는지 먼저 듣고 싶어요. 켈리 선수 6월에 투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톱랭킹이 뭐냐면 진짜 실력을 랭킹으로 평가한 건데요. 상황 중요도 그리고 승리 기여도에 따라서 가중치가 부과가 돼요. 거기서 선정이 돼서 포인트가 쌓여서 지금 6월에 투수로 선정이 됐는데 중요한 게 승리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톱랭킹이 선정된 표정이 어떠신지? 저는 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은요. 저는 톱랭킹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습니다. 네 6월에 투수로 선정이 된 건데 좀 특히나 본인이 어떤 순간 때문에 톱랭킹이 선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피싱은 우리 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의 MVP였기 때문에 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을 좀 돌아봤을 때 가장 웰컴했던, 기뻤던 순간을 딱 뽑아본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올 시즌에 백탈삼진에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계속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에 스트라이크아웃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저는 스트라이크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6월 최고의 투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상금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기부가 되고, 100만원은 상금으로 수여가 됩니다. 일단 100만원을 좀 어떻게 쓸 계획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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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00만원은 100만원은 기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부 받는 가정형 표현이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 votre 운수 makesே 학시간에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제가 계속 말씀하거나 où accomplishes 학 operating 승리가 안이다. Welcome to Incheon, welcome to SK Vibrance. 화이팅!